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를 살릴 모든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림을 갖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락방 전도 운동이 얼마나 성경에 맞는 운동인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락방 운동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얘기했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 사람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락방 운동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기존 신자부터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존 크리스찬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그냥 신자로 두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현장을 보도록 눈을 열어주는 거죠. 전도의 이유를 발견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전달해야 될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방법도 이제 기존 신자에게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전달하면서 그 속에서 일꾼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다 일꾼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 제자훈련 일꾼 운동을 일으키면 시간표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제자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일꾼으로 시간표가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간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모든 사람 속에도 언제 이들이 또 일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면서 반응하는 사람들부터 먼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훈련을 왜 시켜요? 본인이 있는 일,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훈련이 있어요. 기초를 든든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뭔 얘기죠? 기초라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 그리고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이도록 하는 거죠. 모임이도록. 그럼 이 모임 자체가 굉장히 든든한 모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기초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기본 원리 네 가지 얘기해 드렸죠. 그죠? 이걸 가지고 여기에 기초가 있는 사람들을 모이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4가지의 принцип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기에 기초가 있는 사람들을 모이도록 그 지역에 그 지역에 모일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라도 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 일터나 현장과 지역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모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그 사람들이 자꾸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보고 관심 있어 할 거잖아요. 거기가 뭐하는 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거기 왜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을 한 명씩 초청하면 됩니다. 초청해서 이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면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 오는 사람들 묻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게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여섯 가지 불신을 혼자 상태로 진단을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요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게 있습니다. 항상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여기에 모이면 주변에서 방해할 수도 있어요. 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도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응답받는 기도의 힘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 이전에 여러분과 연결된 기존 신자를 먼저 살려줘야 됩니다. 다락방 그는 문을 하나님의 희망하는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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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을 제가 놓친 거죠 사실 제가 미리 알았으면 목사님 딸에게도 정확한 복음을 내가 전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도 몰랐고 나중에 목사님 딸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존 성도를 현장에 있는 기존 성도를 살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여기에 관심 갖는 사람을 한 명씩 초청해서 예수 생명 전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다락방 운동에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제가 아까 시간에도 계속 강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능력 운동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해야 되는 성경 공부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학기도 훈련을 받았으면 아마 여러분에게 전달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에 대한 교재들은 여러분이 갖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복음 편지라든지 새 생명 새 생활이라든지 현장 복음 메시지 이런 교재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뭐를 회복시켜줘야 되느냐 구원의 기쁨을 갖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생명에 대한 기쁨이 회복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이 구원받은 기쁨에 대한 간단한 메시지가 있으면 좋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본인의 간증을 짧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나서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길 원한다 이런 간단한 여러분만이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이 마음문을 열게 되고 이 구원의 기쁨을 같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이에게 생기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움 같은 거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다른 행사를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도 있죠 다른 사역자가 와서 간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의 행사에 함께 가서 참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변화를 주는 거죠 우리가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기존 신자 중에서 이 두 가지를 회복시키면 의외로 일꾼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학교에 선생님들하고 다락방 운동을 학교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은 다른 교단의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 공부에 다른 사람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다른 학교로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저희도 연락이 온 거라 우리 학교에 이 말씀 공부하러 올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묻더라고요 본인이 따로 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와서 말씀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는 갈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갔더니 학생 두 명을 딱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생 두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본인들이 복음을 받겠다 해서 영접기도를 함께 했어요 두 명이 성경 공부에 같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내보고 이러는 거야 목사님 영접 초청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부러 그래서 제가 우리가 쓰는 영접 기도문하고 구원의 길 이런 간단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걸 내가 전달해 줬어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었죠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딸을 영접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대로 갖고 가서 딸하고 함께 영접하는 기도문을 했대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기존 신자를 살리는 게요 또 다른 전도운동의 문이 되고 확산이 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먼저 기존 신자를 살려야 되고 현장에 가서도 기존 신자부터 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신자 중에 하나님이 전도운동에 쓰실 제자들이 숨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사람 그 조장들을 보고 전체를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리더 다락방에는 다락방에는 몇 팀의 사역자 팀이 움직이잖아요 아까 제가 사람이 한 것처럼 집을 오픈해놓고 차를 마시자고 초청하는 조장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성경 공부를 하니까 말씀 운동을 하러 사역자가 들어가기도 하죠 또 그 현장에서 새 생명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새 생명 받은 사람들을 일대일로 붙어서 그들을 양육하는 EBS 요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모든 사람들을 보고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첫째로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 시간이나 장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나 그러면 할 수 있죠 리더를 두 번째로는 그 대상자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약간 목자의 자질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살리고 하는 이런 약간의 자질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약간 희생적인 자질로 자질로 필요하죠 그죠 아니면 섬기는 이런 자세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 반드시 반드시 전도할 수 있는 부분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개인 전도를 위해서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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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구원의 길 메시지를 준비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만의 전도 스토리가 간단한 게 있는 게 좋죠 그러면서 이거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자질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왜 기도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전도를 내가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면 전도 받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구절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 인도 받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걸 통해서 본인도 성장되고 현장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응답은 현장에서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리더가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거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뭘 주의하셔야 되느냐 여러분이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왜 이렇게 되기 쉽죠? 사단이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너지면 현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만 무너뜨리면 현장은 복음이 전해질 길이 없잖아요 그래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듣냐 이러죠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믿냐 그래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무너지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만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첫째 버려야 되실 게 조급함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뭐를 배워야 되느냐 기다림을 가져야 되죠 왜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단도 못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조급증 때문에 못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버리시고 이거는 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딱 기다리시고 있으면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스스로 넘어지도록 속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 제자 만들면 안됩니다 여러분 내 제자는 내가 없으면 안되잖아요 여러분 열한기하 2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이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물어봅니다 내가 네게 뭘 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 보고 선생님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네가 내게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러죠 그리고는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마차를 타고 하늘 올라가버리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엘리야가 없어도 상관없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제자 만들기 쉽습니다 우리는 내 제자 필요 없죠 그죠 내가 없어도 그리스도와 위드 하잖아요 어디에 가나 어디 가나 인마누엘 하잖아요 모든 걸 통해서 원리스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나 여러분도 이 리더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의 삶을 이걸 살아가는 리듬을 갖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빨리 해야 될 때는 빠르게 하고 천천히 해야 될 때는 천천히 할 수 있는 이런 여유 있는 전도자들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성령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께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거잖아요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얘기하죠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러잖아요 내가 자랑할 건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리더들에게도 전달하고 또 여러분도 이러한 응답을 가져가는 주역되길 바랍니다 교제를 제가 많이 못해서 빨리 진행할게요 자 이번부터는 개인 전도입니다 개인 전도 여러분이 개인 전도도 다락방 전도 운동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에 관심을 갖고 오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전도다 이 말이죠 전도는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죠 말씀 공부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여러분의 의미를 굉장히 크게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도 이러면 내가 하는 전도 이래 생각했거든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위해서 기존 신자를 살리는 것도 전도입니다 리더를 리더를 찾고 세우는 것도 전도입니다 또 보금을 받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달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또한 현장에 나가서 한 번도 보금 들어본 없는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해주는 것도 전도죠 그래서 전도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면 보금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금 받은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단계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새 생명을 갖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지려고 하니까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만 새 생명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영접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려면 첫 번째 모든 보금 가진 사람이 전도자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보금 가진 사람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갖고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갖게 했다면 전도자는 약간 영적 부모라는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의 생명을 갖게 돼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은 진짜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을 평생 못 잊습니다 잊을 수가 없잖아요 내 영적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일을 도와줬는데 그분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최근에는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누가 한 명이 이렇게 갑자기 인사받고 왔어요 나는 누군가 싶어가 한참 봤죠 봤더니 제가 한 십수년 전에 필리핀에 전도 캠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자매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 부모님이 이 자매를 좀 도와줄라는 거야 다른 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를 만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을 날이 일주일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매랑 매일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왔죠 그리고 제가 있는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저희도 다시 연락이 온 거라 그리고 연락이 와서 내가 학교를 대학교를 장로님이 있는 대로 가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왔어요 제가 있는 곳에 오게 됐죠 학교를 같이 신앙생활을 몇 년 했어요 저는 또 한국으로 왔잖아요 한 십수 년 또 지났죠 그런데 다시 저희도 또 연락이 온 거라 그러면서 계속 저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저를 잊어먹을 수가 없다는 거라 그러면서 우리가 약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영적 부모적인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이 제자 이거 만나는 건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모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나라를 복음할 제자를 두고요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걸 두고 이걸 두고 여러분이 조금 생각하고 기획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기에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나라를 보고만 해야겠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역을 보고만 하겠다 이걸 두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한 제자를 두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죠 디모델스 2장 4절 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와 제자 이 부분을 두고 진짜 계획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전도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여러분이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전도를 실행하는 거죠 실제로 하는 거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그러면 전도를 실제로 내 삶에 가지고 와서 실행시킬 것인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take a short break and then we'll continue to the next one we'll take a short break and then we'll take a short break